다음 상담 안녕하세요 지수영 영상 영호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넘어왔어요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건 뭐 양말이야? 양말 이렇게 해 놓은 건 됐어요 비슷해 비슷해 아닌 것 같아요 언니는 귀여워 얘는 그거 같지 않아요? 썼어 썼어 됐지? 봐봐, 저 애기들 봐 여기 애기들이 많아 할 수 있어 조심해, 조심해 발을 떼봐, 한 발씩 이렇게 무서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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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좀 타네 아, 무서워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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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씩 떼야 돼 바닥에 깨서 붙여두면 안 돼 그러면 벌어져서 위험해 그럼 난 내 거 가지고 사라지겠다 알려줘 레몬 하나? 두 개 레몬 두 개 무서워, 너무 선생님, 너무 무서워요 체리 두 개 집어 네 너무 무서워서 못 만들겠어 아니 힘을 주라고 돌려, 돌려 그래, 그래, 집을 짜내 싹을 돌려내 우리 고양이는? 우리 고양이 가져가면 안 돼? 데려가면 안 돼? 자기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다 전세, 월세야 여기 전세, 월세야 여기 전세, 월세야 그런템이지 이제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의 집이 되는 거야 이쁘어 좀 이따가 뭐뭐 가져갈 건데 거기 이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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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어